우와. 영광이다, 그렇지. 진짜. 여기 아무나 못 나오는 거잖아. 와, 진짜 활짝하네. 이야, 진짜 언제 이런 걸. 그냥 막 달리고 싶다, 저기. 미신미션? 어, 그냥 미신미션. 광주 막 달리고 싶대요. 우리 되게 멋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커플 미션. 대능 빙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활주로예요, 활주로. 아니, 뭐 진짜 아까도 그랬지만 짝 해서 잠깐 그냥 같이 게임하고 대게 돌아가시면 돼요. 우리는 다 프라이 사이에요. 좀 전에 강수가 갑자기 송민 씨한테 갑자기 말을 느꼈다고, 자기가. 말을 느꼈다고, 자기가. 왜? 얘 사는 방식이야. 아니, 소민이 챙겨, 소민이. 나도 챙겨. 저기, 송민 씨. 너무 죄송한데 여자친구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여자친구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아니, 신혼 부모 같아, 신혼 부모. 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니, 본인이 여자친구도 아닌데 왜 그래요? 제가요? 제가요? 아니, 저 저기 스케치북 보고요. 스케치북 보고요. 아니, 스케치북 보고요. 아니, 깜짝 놀랐네, 진짜. 아니, 본인이 여자친구도 아닌데 왜 그래요? 아니, 저 저기 스케치북 보고요. 아, 근데. 아, 나 이제 약간 진정 상했어요. 나는 여기에 했는데. 발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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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꽁꽁 숨어. 아니, 무슨. 난 사우나 다니고 발목에다가. 안 보여, 안 보여. 아니, 나랑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랑? 어? 같은 편이서 가기 싫은 거구나. 제가 보기에는 그냥 처음부터가 아니고. 지석진 씨를 보고. 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제일 안 보이는 곳에. 얘가 만만치가 않아. 오늘 딱 오프링 때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커플미션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테이블에는 여자 출연자분들에게 미리 받은 자신 있는 재능이 적혀 있는데요. 본인의 재능을 지켜내면 빙고 스티커 한 개. 다른 사람의 재능을 빼앗으면 두 개를 획득하게 되며. 먼저 빙고를 성공한 커플이 1등이 됩니다. 한 분이 한번 고성희 씨. 하나 뽑아보세요. 자, 뽑아. 자, 뭘까? 어? 어? 누구야? 2단 줄넘기? 송주호다. 2단 줄넘기가 뭐지? 색색이, 색색이. 색색이. 2단 줄넘기 누구입니까? 저요. 저요. 색색이. 어, 진짜. 어, 그래? 아니, 총 몇 개 정도 하는데. 몇 개 정도 하는데. 몇 개, 몇 개. 사실 모르겠어요. 아내부터 깨끗해가지고.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아, 작년이요? 아, 작년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작년이요? 아, 작년. 아니, 어떡해. 자, 여러분. 연수 한번 해봐. 자, 세미야. 어. 우와, 우와, 우와. 오, 잘한다. 우와. 어, 됐네. 자, 세미야.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됐어, 됐어, 됐어. 오 잘한다 잘한다. 됐어, 됐어. 아, 잘하네. 1단인 거 아니야? 1단 아니야? 아, 2단이에요. 그냥 이거. 이거 보세요.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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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이에요. 아, 아니야. 하나 반이야 이거. 2단 아니야. 잠깐만요, 하나 반은 뭐예요? 하나 반은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하나 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반은 어떻게 해요? 하나 반은 어떻게 해요? 이 자식 되게 꼬치꼬치 이 자식 되게 꼬치꼬치 그냥 거기 두꺼야 하나 반이 있어요? 하나 반이 있어요? 하나 반은 두 개지 하나 반은 두 개 그래요 한 번 봐요 저의 자식 세임이가 하는 2단 줄넘기 보세요 이제 지금은 진짜죠 도전이야 천천히 일단 하나씩 뛰어보세요 여기 하나요 오, 잘한다, 잘한다 어디 이겨? 우와 잘했어 잘했어 대박이다 잘한다 잘한다 우와 너무 잘한다 2단 줄넘기 만약에 도전하실 분 도전하시고요 없으면 바로 우리가 빙고판에 스티커 가지고 없으면 바로 우리가 빙고판에 스티커 가지고 도전하시고요 좋습니다 광수 형은 키가 커서 안 될 텐데 다른 줄넘기 아니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사가 베푸신가인데 이런 게 어떻게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얘기 안 듣고 그냥 막 나오세요 이 줄넘기로 하세요 아, 지가 물었어요 아니, 지가 물었어요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줄넘기가 딸이 닿지도 않는데 이거 어디세요 아 이거 본인, 자 보세요 다 쪄나요 자 도전 외치시고요 자 응원하실 거 없죠? 화이팅 이강수 화이팅 보여줘! 진심이 전혀 안 느껴져 지금 진심이 전혀 안 느껴져 지금 아 냅둬 냅둬 냅둬, 나도 귀찮아 아 냅둬? 이강수 화이팅! 나도 귀찮아 이강수 화이팅 보여줘! 이강수 화이팅 보여줘! 뭘 보여줘? 뭘 물으면 왜 끌어? 뭘 보여달라니까? 뭐 하는 거야? 오케이 보여주겠어! 보여줘! 물은 왜 이렇게 가벼워해? 널 윗뛰기했어! 그러니까 이게 러브라인이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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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러브라인 아니면 형? 너무 지겨워 이건 골값이야 골값 자 바로 갑니다 이걸로 계속 가는 거죠? 네 광수 형 멀리 봐 광수 형 줄을 보지 말고 멀리 봐 자 시 작! 멀리 봐 멀리 봐 지금 26개입니다 리듬을 봐 하나 그렇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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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형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형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어떡해! 주력기가 너무 짧아! 어떻게 여기에 맞냐? 너무 짧아! 주력기가 짧아! 다음 번 제가 뽑을까요? 이거 옛날에 많이 하던 건데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표정도 진짜 잘해보여! 30만 원! 저희도 국가대표야! 제가 여러분 뒤죽을까봐 여러분 뒤죽을까봐 대단하네 진짜 배려심이 남다르네 다음 번 바로 뽑겠습니다 5초 토크! 송지효 5초 토크! 지효 너무 잘하지 이거 지효 이거 잘하는 거네 정말 제가 장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지만 우리 또 제작진이 본인의 몰랐던 장기 또 깜빡 잊고 있었던 장기를 되살려주는 그래도 이 게임을 했을 때 지효가 속눈이 좋았기 때문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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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소녀시대를 다 이겼잖아 이거 화장실에 가서 하는 거는 뚝 쏠고 씻고 약초라고 섹시하고 돈 먹고 잘쓰고 섹시하고 돈 먹고 잘쓰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광수 예금이 약간 신문의 정리 5초 안에 3가지 대답입니다 3가지요? 시작! 최근에 읽은 책 3권 너와 나, 나와 너, 우리 같이 와 이게 돼요? 너와 나, 나와 너, 우리 같이 와 이게 돼요? 이게 돼요? 그 책 너무 좋아 그 책 진짜 되게 좋은 책이야 형 가면이 읽었어 야 나와 너, 너와 나, 우리 근데 있을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나가 있구요 너와, 나가 있구요 너와, 나가 있구요 너와, 나가 있어요? 야 지효 누나 난 몰래 책은 너야 너 공부하는 거야 있어, 있어 나와, 너도 있구요 나와, 너도 있구요 진짜로? 진짜로? 안 맞아도 되는데 너는 심지어 네가 그냥 얘기했지만 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각 팀에 한 분씩 한번 도전해봐야죠 자, 아무나 나오세요 그럼 우리 전소민 씨부터 야 이 둘의 대결은 정말 보고싶었던 그림이다 지효는 무념무상에서 나오는 그 토크와 그리고 전소민 씨는 콧소리를 많이 하겠죠 소민아 가자, 소민아 가자 여기서 이기면 중이야 질문을 센 거 해야 돼 뭔가 딱 동요될 수 있는 거 지효가 동요가 잘 안 돼 자, 시 자, 시작 자, 시작 언니가 아는 욕 세 가지 저리 꺼져 여보세요, 애들 저리 꺼지라고 이걸 하면 어떻게 맞죠? 맞죠? 아니 왜? 물어봤잖아 물어봤자 우리 지효는 그냥 하는 친구예요 워밍업 있잖아 지효 아니 물어봐서 한 거야 잘했어요 잘하는 욕 세 가지 왜? 소민아 워밍업으로 생각해 자, 다음은 성재현 씨 자, 준비 소민아 버텨라 자, 시작 지금 네가 느끼는 감정 욕으로 세 마디 세 마디 방송을 안 해 야, 방송을 안 해 야, 방송을 안 해 이거 무섭대본 진짜 한 번 아, 두 분 다 자기 책이 자, 선 서비스 들어가시고요 이거를 지금 보고 나갈 분이 왜냐면 이기는 걸 떠나서 내가 말을 하거나 우리 세정이 나갈게 세정이 세정 씨 오케이 세정 오케이 야, 강하게 키워 강하게 이게 강하네 그냥 막 얘기해 막 얘기해 막 얘기하면 돼 그냥 자, 준비 자, 시작 세정이가 사랑하는 아이돌 3명 지석진 야하하 양동근 야하하 양동근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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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도 좀 이상했어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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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이거는 다시 한 번 오케이 해주세요 이거 원래는 아, 좋았어 자, 지금 부심하시겠지만 오토토크의 고수 송지호 씨는 전혀 네, 미동이 없어요 그리고 뭐 앞에 성대가 뭐 시든 이기든 뭐 진짜 무념무사 그럼 이래야 이 경기에 유리합니다 잘한다 자, 준비 자, 시작 자, 시작 세정이랑 그동안 사귀었던 연예인 3명 유재석 강동근 어? 장동근 장동근? 아이돌의 아킬레스야 정동근 너무 좋아하는 거 양동근 형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정말 맥을 팍 찍는다 야, 이거 이기면 지금 두 장이야 자, 일단 김세정 씨를 보셨지만 자, 고성이 나오나요? 고성이 따와, 따와, 가서 따와 돈 벌어와, 가서 돈 벌어와, 성희야 아, 죄송한데 응원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왜요? 화이팅 어? 자, 준비 돈 벌어와 아, 성진이 형 응원이 너무 구려 아, 기가 떨어진대요 자, 준비 성공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와줘도 돼요 도와줘도 돼요 알겠습니다 나는 안 도와줘요 나는 안 도와줘요 니가 알아서 해 나 너무 힘들어 시선 씨 니 인생 니가 알아서 해야지 시선 씨 맨날 하는 게 도와주는 건 없어 나 잘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니가 알아서 해야지 강하게 커야 돼 인생이 힘들어 소중히 살아있다 자, 시 아, 성희야 너 매력있다 시작 시작 가장 죽이고 싶었던 상대 남자 배우 김종국 유재석 이광 씨 김종국 유재석 유재석 이게 최소한 남자 배우하면 배우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최소한 남자 배우하면 배우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막 하면 김 PD 왜 이래? 왜 모르는 척해? 김 PD 왜 이래? 프로듀스 찍었죠? 좋아한다, 조국이 형 좋아한다 프로듀스 찍었죠? 좋아한다, 조국이 형 좋아한다 아, 저 배우였네요 놀랍게 트레이로 발톱 잘한다, 막상막하다 여기 이기면 자, 시작 어 사랑을 느꼈었던 연기자 3명 어 정희루, 김재중, 김무열? 정희루, 김재중, 김무열? 오, 야 고마워 오, 이 얘기를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거에 특력이 없어 야, 성희 진짜 잘한다 오, 야 우리나라 색담 3개 졌어, 졌어 나한테 가장 냄새 나는 부위는? 눈, 코, 입 눈, 코, 입 오, 잠깐만 이런 공격은 더 이상 고성이야 이게 안 수학 공식 3가지? 2박 3일 수학 공식에 너러져서 야, 그러면 세미야, 우리가 1등이야 세미야, 우리가 1등이야 세미야, 우리가 1등이야 어 1등 야, 세미 너 진짜 대단하다 네, 아니요 지금 저희가 1등은 지금 1등은 확정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홍간샘 씨 꿈꾸지도 마시고 2등을 가리시면 됩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운이 좋네요 네 어쩔 수 없죠? 아, 얄미하게 자, 그러면 기인열전 기인열전 저입니다 아우, 시민이 기인열전이 뭐지? 차적, 차적? 이거는 근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이거 타고나야 돼요 타고나야 돼요 일단 콧구멍에 제가 혀를 한 번 집어넣고 오? 혀를 한 번 집어넣고 오? 아, 콧구멍이에요? 코끝이 아니라 네? 진짜 저희 주변에도 코끝에 닿고나는 분은 봤는데 콧구멍이 넣는다고요? 자, 갈게요 네 이거 스틸 이런 거 닿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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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다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재미있죠?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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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아, 지민 씨 옷에 힘 많이 줬다 오우 들어갔죠? 순식간이에요 여자네는 하기 힘든 거다 이건 이게 돼도 안 하겠다 야, 진짜 이거 진짜야 야, 진짜야 너 진짜야 야, 진짜야 너 진짜야 그만해 야, 진짜야 진짜야 된다 된다 뭐하는 거야 뭐하냐 이거 러브를 하시냐? 야, 진짜 너무 꼴 보기 싫어요 아, 손을 막 잡아줘 아, 이거 둘 진짜 아, 티비가 돕는 거지 아, 그러니까 티비 좀 하지 마, 둘이 아, 진짜 자, 혹시 이건 안 되지만 다른 장기가 있다 저는 한쪽 눈만 이게 다른 쪽으로 모을 수 있어요 봐요 이쪽은 가만히 있고, 이쪽만 네 저도요, 저도요 오빠, 양쪽 다 돼 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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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얘기해, 이분 어, 저는 귀를 귀를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귀를 움직이는 거야, 귀를 지금 아직 지민 씨를 이길 정도가 아니에요 시작 이거 네 얼굴을 움직이고 있잖아 아니, 이 가만... 안 돼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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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잘한다! 오우 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오, 친구 왜요? 이거 다 되잖아 아, 돼요 뒤로 다 되나?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안 돼요 다 돼요 다 돼, 안 돼요 됐어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 내가 못 봤던 것뿐이었어, 귀인 아니에요 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요 아, 내가 귀인이야 내가 자, 성인 씨 뭐 없어요? 세정 씨 뭐 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도 돼요 저, 손가락 하나가 없어졌어요 저, 손가락 하나가 없어졌어요 어디요? 여기 있네 아, 귀여워 하나 더 있어요 자, 하나 더 하나 더? 이거는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만약에 사진별 없으면 그대로 지민 씨가 2등이에요 네 죽을 때까지 되는 개인기입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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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려워, 쉬지 않아 여자들은 되는데 해봐, 해봐 해봐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자, 성인이 돼요 일단 성인이 돼요 앉아서 해봐 야, 성인 씨가 아니, 성인 씨 뭐 안 되는데 받으네 야, 뒤로 넘겨가서 등을 긁어봐 성인이 돼요, 성인이 돼요 나 이거 안 돼 해봐, 시들한테 해봐 나 이거 안 돼 나 이거 안 돼 성인 씨 뭐 안 돼 성인 씨 뭐 안 돼 이거 안 돼 성인 씨 뭐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그만해라 좀 넘으라 했냐 도중이 됐어 자, 그만해 자, 그만해요 성인 씨, 성인 씨 자, 그만해요 넘기기만 하면 돼요 자, 성인 씨 자, 성인 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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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성인이 줘야겠다, 이거는 얘가 더 유연한데요 얘가 더 유연한데요 얘가 더 유연한데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혀, 코에 닿기 그러면 혀, 코에 닿기 아 그래, 그래, 그래 본인이 하면 해봐, 해봐, 해야지 해야지, 할 수 있어 자, 지민 씨 이거 하면 그대로 2등입니다 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민아 지민아, 지민아 할 수 있어 너 뭐라도 해야지, 자, 준비 자, 준비 가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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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게, 이게 무슨 긴 열정이야 가고 미 tengan 여기도 왜 하겠습니다 지금 2등 대전 3등 1등 1등 2등